대략 한 8000정도. 세련된 이목구비로 사랑받는 배우 정애연씨. 최근 화보에서 공개된 그녀의 상큼한 모습은 유부녀란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데. 원피스만 입고도 눈부신 그녀의 모습에 반한 남편은 누굴까요? 바로 그녀의 남편은 브라운 광과 스크린을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 배우 김진근씨. 저는 항상 안해. 이유는 저를 보고 이제 시집을 온 거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 차이도 있고. 저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희 처음 결혼했을 때는요. 저 진짜 그때는 받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지하에서 월 40자에 시작했어요. 월세 40만원으로 시작한 신원. 하지만 김진근씨의 집안이 명문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누나는 섹시스타 이요리씨.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초월한 도플갱어스타로 화제가 된. 1980년대 섹시스타. 바로 배우 김진아씨입니다. 40대 이요리라고 불린 만큼 닮았죠? 그의 어머니는 60년대 청춘스타 김보혜씨. 아버지는 이미 작고하신 배우 김진규씨였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예전에 워낙 유명한 스타셨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 수준으로서 어쨌든 1억 이상의 어떤 연봉 수준이 되셨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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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